안녕하세요. 비자인korea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윤 행정사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추석이 9월 중순이죠. 추석 명절도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들, 근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추석 시즌이 되면 엄청나게 일이 바빠야 되거든요. 회사가. 근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코로나 시기때보다 더 힘들어서 회사에 일이 없다고 하는 친구들 연락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가을이 되면 많이 추수하는 시기가 되어야 되고 근로자들도 추석 명절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물량이 많아야 되고 일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런 친구들 이야기 듣고 참 경기가 상당히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도 힘을 내시고 또 제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 꿈과 또 희망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제가 문의를 받아서 확인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F5 하게 되면 영주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F는 F계열의 F5는 영주권. 대한민국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가장 취득하고 싶어하는 비자가 영주권입니다. 영주권 F5를 받으면 10년 비자를 받고 해외 2년 이내에 체류하고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10년까지 계속 연장이 되고 10년 되기 전에 또 연장이 된 절차를 거쳐서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영주권은 영주라는 말처럼 permanent residency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 계속 거주할 수가 있고 또 사업, 취업 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는 비자고 미국 같은 경우는 PR이라고 permanent residency에서 PI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주권에는 상당히 많이 한 17개 정도의 영주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서 F5-10이 해외 첨단 기술 분야의 학사 또는 국내 이공계 학사 또는 국내 대학 석사 학위자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해드린 F5-10 비자는 기본 요건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The Basal Requirement을 좀 말씀을 해드렸어요. Basal Requirement은 기본적으로 EPICAF로 설명을 하게 되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그리고 석사 학위자 또는 이공계 학사 학위자 3년 이상 근무, 현재 1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을 것이라는 조건이 됩니다.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을 해서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빼고 국내 대학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F5-10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제 저한테 문의가 왔던 사항은 국내에 있는 외국 대학교의 풍교가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데 여기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어차피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면 석사는 T2-3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F5-10 비자로 신청이 가능하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국내 대학 출입국에서 얘기하는 출입국에서 얘기하는 국내 대학이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대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D10-1 비자 구직 비자를 할 때 국내 대학 졸업자 중에 인턴이라든가 또는 시간 그 파트타임 같이 시간제 근로 시간제 근로에도 이 국내 대학 졸업자라는 얘기를 사용을 하고요. 또 E7 비자 E7-1 비자를 신청할 때 국내 대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F2-99은 아니고 F2-7의 국내 대학 국내 대학의 가점 부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국내 대학이 들어가 있는 영주 자격은 F5-10과 F5-15 이 두 가지가 있어요. F5-10은 자 해외 첨단 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 또는 국내 국내 이공개 학사 이공개 Science and Engineering 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사 그 다음에 국내 석사는 전공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F5-15은 국내 박사고 전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국내 대학이라는 이 뜻이 어떤 상황이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D10에서 E7 가고 E7에서 F2 가고 F2에서 이런 영주 자격으로 변경을 하는 그 과정들이 기본적이잖아요. 이럴 때 D101의 인턴과 시간제 근로에 대해서 국내 대학 졸업자의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E7-1 또 F2-7의 가점 F5-10 F5-15에 대해서 국내 대학이 어떤 뜻으로 해석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의 제2조에 보면 학교의 종류가 있는데 출입국에서 얘기하는 국내 대학의 뜻은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국내 대학 졸업 이라는 거는 자 고등교육법의 2조에 나와있는 1호부터 4호 대학은 대학교 라는 뜻이겠고요. 산업대학 그 다음에 교육대학 그 다음에 전문대학 전문대학은 2년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이제 대학교 대학교라고 2년대학교도 대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2년대 안에 또 어떤 과가 4년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학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또는 대학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는데 자 5번 같은 경우는 제 2조 5호는 방송대학 통신대학 그 다음에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술대학이라든가 각종 학교가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뭐냐면 E9 비자 근로자 E10 비자 근로자 또 지원 비자 근로자가 실제로 국내에서 유학활동 유학활동을 할 수 있다고 2023년도 7월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학생 유학원료 활동은 1번부터 4번까지인데 5번부터 5번 6번 7번은 E9 비자 근로자도 가능하고 또 모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장기 체류 부자 장기 체류는 어떤 뜻이냐면 장기는 long term 이에요 long term 이고 스테류는 status stay of status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장기 체류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 다 장기 체류입니다 다만 이전에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를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를 이 비자는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2023년 7월부터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을 가지고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E9 E10 지원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런 오프라인 오프라인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국내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출입국에서는 자 대학 대학교죠 산업대학이나 교육대학 대학원도 똑같습니다 대학원도 포함을 해서 이 네 가지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국내 대학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5번 6번 7번 중에 이 부분들을 졸업을 하더라도 졸업을 하더라도 E9 비자 근로자가 또 E7 4 비자로 변경을 할 때 국내 대학 가점은 지금은 없어요 대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없어져서 이제 이전에 52점 72점보다는 좀 약화가 됐지만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준비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준비를 할 때 이제 여기 E7 4 비자로 변경을 할 때 사이버대학교도 국내 대학에서 졸업을 한 경우에는 20점이 K.274 할 때도 20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E9 비자 근로자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사이버대학 또는 실제로 오프라인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거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떤 게 중요한 것이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 국내 대학에 대한 정의를 이제 E7 4는 좀 별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F2 비자나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할 때 국내 대학 국내 대학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국내 대학을 얘기를 들면 자 영주 자격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영주 자격은 영주권이에요 F5를 신청을 할 때 국내 국내 대학 이거는 정규 과정이에요 정규 과정 이게 학위라고 하거든요 학위 정규 과정 정규 과정이라는 얘기는 유학생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과정 그래서 고등교육법 2조 1호부터 4호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주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기 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고 오프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국내에 있어요 국내에 있는 외국 대학교 외국 대학교는 외국 대학교가 분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의 외국 대학교가 인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 대학교는 왜냐면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석사하면 D2,3를 받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근데 학비가 상당히 비싸죠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졸업을 하고 E7을 받고 또 F2,7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 다음에 F2,7 비자로 변경을 아 F2,7에서 F5,10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느냐 F5,10 F5,10으로 할 수 있느냐 F5,10으로 할 때 국내 국내 정규 과정에 이공계 이공계 학사라든가 또는 국내의 석사는 전공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 국내 석사를 한국에 있는 외국 대학교 분점에서 D2,3로 석사를 받은 경우 F5,10으로 얘기하는 국내 대학 석사로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학위를 보면 학위를 보면 외국 대학 중에 국내 대학하고 학위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만 그냥 외국 학위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국내 대학이 뭐다고요?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외국 대학교라도 학위가 나올 때 국내 대학 학위와 외국 대학 학위가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국내 대학 학위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자 F5,10 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외국 대학교 인천에 있는 외국 대학교 분점이 졸업하고 학위를 받는데 그 학위가 외국 학위만 나오는 경우에는 국내 대학에서 뭐라고요? 예 국내 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다 국내 대학의 학위가 아니다 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받는 학위가 외국 대학 학위만 받은 건지 국내 대학 학위도 같이 받는 건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외국 대학교 분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외국 대학 학위를 받기 때문에 F5,10 비자로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국내 대학은 국내 대학은 여기서 얘기하는 정규 과정이어야 된다 첫 번째 정규 과정이어야 되고 두 번째 학위가 국내 대학으로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뭐죠? 정규 과정에 사이드이긴 하지만 오프라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정규 과정이냐 또 학위가 국내 대학 학위냐 학위로 나오는 거냐 또 대면이다 대면 오프라인은 대면이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영주권은 그래서 국내 대학이라는 이 뜻에 대한 해석은 어떤 거다? 1번과 2번과 3번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이게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F5-10 비자로 신청할 수 있는 뭐라고요? 예 정규 과정의 대학이다 그러면은 F5-15는 어때요? 똑같죠 그것도 국내 대학의 박사이기 때문에 요 과정을 거쳐서 대학교의 학위를 정확하게 받았느냐 요 부분을 된다 그래서 정규 과정이라는 거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5번 6번 7번은요 시간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이고 이거나 아니면은 학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 기술학교 같은 경우는 학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영양 광화 이런 식으로 본인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기술학교의 대학인 경우에는 인정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반 대학 대학교 다음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만 F510 F515 신청하기 위한 국내 대학 으로 인정한다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것 그 학위를 받는 것이 이 세 가지를 검토해야지 국내 대학인지 확인이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정규 과정 오프라인 그 다음에 학위가 국내 대학 이름으로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오늘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국내에 있는 외국 대학교 분교 석사 학위자가 F510 로 변경할 수 있는 국내 대학 졸업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심도 있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큰 힘으로 지금 11,200명 인데 자 9월달에 12,000명 될 수 있게끔 힘을 좀 주시고 아는 친구들에게 좀 좀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영주권을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010-6383-3078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에 있는 외국 대학교의 분교 석사학의자의 F510 국내 이공개 학사 또는 국내 석사학의자의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국내 대학에 대한 정의 규정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상 비자인 코리아정인 데카맹사 사무소의 장만인 행여사 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